자동차 보험 비용 자동차 보험 비용 자동차 보험 비용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 오전에 LA 한인타운에 있는 시니어센터에서 마침 또 좋은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이렇게 좀 강의할 시간이 있었는데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어떻게 가입하면 좋고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비용을 절약하면서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지난주에 그걸 이제 예고를 하고 또 몇 분이나 오실까 좀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또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또 시니어분들이 차를 또 다 갖고 계세요. 차 다 갖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운행을 많이 안 하는데 어떻게 보험료를 적게 될 수 있는지 좀 그런 것도 여쭤보시고 또 그중에 한 분은 제가 오후에 또 방송 출연한다고 그러니까 AM 1190 적어가셨는데 들으시겠다고? 네, 듣고 계시네요. 듣고 계신가요? 네, 좋겠네요. 네, 오늘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주제가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가입하는 방법이란 주제로 함께 할 텐데 변호사님, 미국은 소송의 나라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소송도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자동차 사고는 사실 뭐 언제든지 날 수 있고요. 뭐 사실 저 역시도 늘 안전운전하려고 또 이렇게 조심하고 또 우리 같이 또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지난주까지 또 아무 일 없다가 또 주중에 갑자기 연락 와서 또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소송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또 일반적인 경우에도 미국에서 이렇게 소송, 우리가 수를 건다 이렇게 많이 하지만 실제로 재판까지 가는 비율은 많지 않죠. 2% 정도. 그 전에 다 합의가 되고요. 특히 교통사고는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보험회사들끼리 다 해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그 과정에서 내가 피해자다, 나의 과실이 아니고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내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혼자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요구하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얻는 것도 많고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변호사가 좀 개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마다 또 보험료가 조금씩 다를 텐데요. 캘리포니아는 어떤가요? 제가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좀 찾아봤는데요. 올해 작년에 비해서 보험료가 한 2.6% 인상이 됐다고 그래요. 2.6%요? 그런데 보니까 전국 평균이 자동차 한 대당 한 2,014불, 그러니까 한 대당 200불이 조금 안 되게 이렇게 보험료를 내고 계신데 주별로 좀 편차가 있죠. 그런데 보니까 저희는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으니까 캘리포니아가 2,291불, 그중에서도 평균보다도 좀 높은 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인상률도 한 5% 가까이 올랐는데 앞으로 더 오를 예정이어서 오늘 제가 좀 소개해드리는 것 가운데 조금 제대로 숙지하시고 어떻게 하면 보험료를 조금 이렇게 아낄 수 있는 팁이 뭐가 있을지 같이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청취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보험료는 좀 적당히 내고 사고가 났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텐데 꼭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꼭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통 많이 얘기하기로 풀 커버리지다, 풀 커버리지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풀 커버리지는 앞으로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들을 다 가입을 하셨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런데 풀 커버리지가 아니고 꼭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 있고 나머지 선택을 할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내가 꼭 가입을 해야 되는 것과 경제 상황이나 본인의 운전 상황을 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있는데요.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났을 때 나의 과실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꼭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상대방을 다치게 했을 때 그다음에 상대방의 어떤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은 이제 자동차도 해당이 되겠고요. 좀 극단적인 경우겠지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서 옆에 우체통을 쳤다. 이런 경우에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기억이 나는 케이스는 이분이 이제 본인 과실로 상대방 차를 치면서 본인이 이제 핸들을 꺾었죠. 꺾으면서 옆에 식당의 그 벽을 들이받으신 거예요. 벽을 들이받고 이제 벽에 대해서 이렇게 손실을 입혔으니까 그것도 이제 property damage라고 해서 차량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건물이나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도록 하는 여기는 꼭 가입을 하도록 돼 있고요. 나머지 내 차를 수리한다든지 내가 다친 걸 보상하는 것은 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하나 좀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책임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커버리지가 어떻게 되나요? 네. 그 보험을 저희가 이렇게 살 때나 보면 liability liability 이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liability라는 말은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면서 생각나는 게 이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로스쿨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liability라는 말이 거의 뭐 한 장 넘길 때마다 나온다. 좀 그 정도로 많은 말인데 그런데 정확하게 이 liability 무슨 뜻인가. 이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좀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서 한번 좀 말씀드려보고요. 그래서 이 liability라는 말은 결국 책임을 진다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했을 때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을 나의 실수로 다치게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산상의 피해를 줬을 때 두 가지인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최소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최소 1인당 15,000불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증 보시면 많이 이렇게 아실 텐데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더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줄표 슬러시를 하고 그 옆에 또 숫자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앞에 숫자는 한 사람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숫자는 이 사고에 대해서 최대 얼마까지 해줄 수 있느냐인데 그래서 이 사람의 다쳤을 때의 경우에는 한 사람당 15,000불. 15,000불. 이게 이제 최소입니다. 최소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이제 사고에 대해서는 3만 불이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운전을 하려면 최소 이 정도의 보험은 가입을 해야 된다.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 보험 서류를 꺼내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내가 어떤 보험을 들어져 있나 이거를 또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 않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한테 맡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맡기면서 하는 얘기가 대부분은 싸게 해주세요. 싼 걸로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 이 채소로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고 났을 때 보험 커버리지 또는 팔레시 리밋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재난 전도사님께서 이 방송 전에 저한테 주신 거는 여기 보면 디클러레이션 페이지라고 커버리지가 얼마라고 돼 있는 줄여서 텍 페이지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싸게 해달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최소로 돼 있는 경우가 한 절반 정도는 미니면만 가입하고 계세요. 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이 다칠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료비도 많고 또 보상금도 크기 때문에 15,000불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로서 좀 추천드리는 것은 10만 불. 한 사람당 10만 불. 그리고 이 사고당은 30만 불 정도로 올려놓으시는 게 좋겠다. 좀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도 그렇고 또 변호사 사무실에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놨는지 이렇게 보면 이 미니면으로 해놓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한 10만 불 정도로 좀 높여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 15,000이 아니라 10만 불 정도로. 네. 10만 불을 추천드리고요. 추천드리신다고요. 그다음에 오전에도 제가 같이 어르신분들이랑 시니어분들이랑 강의하면서 다른 분이 두 가지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내가 집에 있다. 또 은행에 조금 예금이 있다. 이런 경우에 내가 소송을 당하지 않겠느냐. 재산이 있을 때. 네. 재산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송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죠. 다 뺏기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도 무한정으로 높여놓으실 필요는 없고 제가 이 교통사고 케이스를 많이 이렇게 달라보면 10만 불로 해놓으시면 그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 경우는 1%의 확률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한 10만 불 그다음에 사고당 30만 불 정도로 해놓으시면 내가 집이 있고 또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보호가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안해서 뭔가 하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우산을 하나 씌우는 거죠. 안전장치를. 차에 이렇게 우산을 씌워놓으면 그 이제 차로 인해서 내가 상대방한테 물어줘야 될 때 다른 재산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 보호막을 하나 씌워놓으면 그 이제 엄브렐라라고 하는데요. 우산 보험이라고 하죠. 네. 엄브렐라 보험을 이렇게 해놓으시면 적은 비용으로 더 큰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이 재산이 있으신 분은 일단 10만 불 30만 불 해놓으시고 거기에 이제 엄브렐라를 하나 씌워놓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다. 이 금액을 무한적으로 높이시는 것보다 그게 낫겠습니다. 그러면 우산 보험 엄브렐라 펄러시를 하려면 또 추가적으로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죠. 네. 비용이 들지만 직접적으로 자동차 보험의 한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적은 비용이 들고요. 대신 더 큰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죠. 네. 그래서 좀 불안하신 분들은 우산 보험으로 안전장치를 하실 것을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커버가 있을까요? 네. 이제 사람이 다친 경우를 제외하고 이제 아까 제가 예를 들었지만 프로퍼티 데미지라고 해서 상대방 차도 물어줘야 되잖아요. 차도 물어주고 또 근데 조금 사고가 나면서 옆에 우체통을 쳤다든지 네. 이거 실제로 있는 경우입니다. 옆에 식당을 또 이렇게 벽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가로등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아마 사고가 나서 DMV에 이 리포트 SR1이라고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리포트하는 것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동차 피해 외에 다른 어떤 데미지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왜 물어보냐면 보험으로 커버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죠. 근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최소가 5,000불입니다. 이 프로퍼티 데미지 가입에 최소가 5,000불이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드는 생각도 아마 요새 자동차가 싼 게 2만 불 조금 괜찮은 차는 4만 불, 5만 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000불로는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는 것은 한 5만 불 정도로 높여놓으시면 5만 불 정도? 네. 5만 불 정도로 해놓으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5만 불 넘는 차를 이렇게 완전히 토탈로 쓰라고 그러죠. 전손, 완전히 손실됐다. 토탈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우는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 5만 불 정도로 높여놓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프로퍼티 데미지는 최소 캘리포니아에서는 5,000불이 아니라 한 5만 불 정도로 해놓는 것이 좀 안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우리 지금 이재나 전도사님께서 본인 것을 이렇게 갖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샘플로 또 이렇게 리뷰도 부탁하시고 또 이렇게 방송할 때 좀 이렇게 언급하셔도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대로 이 프로퍼티 데미지는 5만 불로 아, 되었나요? 네. 모범 답안처럼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다행이네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남을 위한 책임 보험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이었죠. 네.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보험은 보험증을 보면 항상 맨 위쪽에 있어요. 되게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라이어빌리티라고 해서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되고요. 네. 이게 없으면 이제 우리가 무보험이다. 보험이 없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무보험일 경우에는 이제 뭐라 그러나요? 면허가 정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는 이제 나를 위한 보험으로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셔도 되는데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험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유가 이 밑에가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 제나 전도사님 것도 위에는 두 줄밖에 없습니다. 두 줄밖에 없는데 밑에가 이제 한 열 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고 이제 안 보게 되시는 게 이제 선택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나를 위한 보험 중에 컬리전 커버리지라는 게 있어요. 컬리전이라고 아마 영어로 이렇게 하고 우리말로는 자차 보험이다. 이게 뭐냐면 내 차를 보호하는 그런 보험인데 이것은 실제로 내 잘못으로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실수로 사고가 나와서 내 차를 수리해야 되는 경우에 디덕터블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액츄얼 캐시밸류로 다 보상을 받는 그 커버리지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여러 가지 보험 중에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남을 위한 것도 있고 나를 위한 여러 가지도 있는데 가장 보험료가 많이 차지하는 게 바로 여기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컬리전이요? 네. 컬리전이 되는데요. 우리 전두산인 같은 경우에도 보험료가 6개월 동안 내시는 것 중에 한 30% 이상이 이 보험이 차지하는 거죠. 이것은 전두산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이 컬리전 커버리지가 가장 보험료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가끔이 아니고 요즘은 조금 더 늘었는데 이 보험을 빼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보험료가 부담이 되고 또 내가 차가 밸류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내 잘못으로 사고 나면 이 차 폐차하고 새 차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 조금 당황스러운 게 요즘 차값이 너무 올라서 내가 생각했던 차값은 한 4,000불, 5,000불이라고 생각해서 보험을 안 들었는데 실제로 이 차를 새로 사려고 하면 8,000불, 1,000불을 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좀 당황해하거나 커버리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보험료가 조금 차지하는 부분이 비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가입을 하시고요. 지금 한번 꺼내보셔서 한번 꼭 가입을 하시고 대신에 공제 금액이라고 하잖아요. 디덕터블 디덕터블을 조금 높여주시면 보험료를 아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디덕터블이 가장 많은 경우가 500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20년 전에도 500불이었고 10년 전에도 500불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물가 상승이나 이렇게 조금 그런 걸 반영해서 한 1,000불 정도로 높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00불 정도로? 1,000불 정도로 하면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내려갑니다. 보험료가 한 달에 한 20불 정도 차에 따라서 10불에서 20불 정도니까 1년이면 그게 200불 정도 되죠. 그래서 그 보험료를 좀 아낄 수 있는 팁 중에 하나가 이 디덕터블을 조금 높여서 그래서 보험료를 좀 내리시면 차도 보호받고 그 다음에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년에 200불을 절약할 수 있으면 3년이면 600불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3년 안에 사고가 잘 안 나요. 3년마다 사고가 나면 좀 운전하는데 문제가 있으신 건데 5년이나 10년이니까 1년에 300불을 아끼면 10년이면 3,000불을 아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다음에 혹시라도 제가 사고가 나서 디덕터블 500불을 더 낸다 하더라도 훨씬 경제적이죠. 그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그래서 보험료를 아끼는 팁 중에 하나가 이 디덕터블을 조금 높여서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나를 위한 자동차 보험에서 이제 컬리전에서 커버리지를 디덕터블을 좀 높이더라도 꼭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커버리지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컴프렌시브라는 또 커버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컴프렌시브는 뭐냐면 관로하고 보시면 우리 제나 전두산이 것도 보면 익스클루딩 컬리전 충돌을 제외한 제 차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게 교통사고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나뭇가지가 제 차 위에 떨어져서 제 차에 유리가 깨졌다라든지 아니면 제가 운전하는데 야생동물이 나타나서 부딪혔을 때 저희가 야생동물한테 클레임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보호해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차를 도난당했을 때 아니면 그 조금 안타까운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떤 분이 차를 주차해놓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와봤는데 운전석에 문이 없어진 거예요. 아 문을 누가 떼간 거예요? 네. 문을 떼갔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보호사항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들도 간간히 있지요. 네. 그 도난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도 한국차를 타고 있는데 그 다행히 이제 다행이라고 그래야 될지 이제 그 자동차 회사에서 도난 방지 장치를 달아준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오후에 설차로 예약을 해놨는데 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게 이제 컴프레이시브다. 그러니까 차량 간 충돌을 제외한 다른 이유로 뭐 나뭇가지 동물 아니면 반달리즈 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컴프레이시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의외로 상대방이 무보험인 경우가 많잖아요. 변호사님. 네. 그랬을 때 또 커브리지가 있죠. 네. 그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6명 가운데 1명꼴로 보험이 없는 걸로 나오고요. 실제로 제가 또 케이스를 도와드리다 보면 보험이 없는 경우가 정말 딱 이 숫자만큼 나와요. 대여섯 명 중에 한 분은 또 UM을 하세요. 하신데 뭐냐면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 때 또는 상대방이 제 차를 치고 뺑소니를 했을 때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냥 현장을 도망칠 수가 있죠. 상대방이 신호를 알 수 없을 때는 이 UM이라는 커버리지 Uninsured Moralist라는 커버리지를 통해서 제가 그 치료도 받을 수도 있고 보상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도 경험했거든요. 뒤에서 받고 그냥 세우지 않고 가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보험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꼭 이 커버리지를 가입을 하셔서 이것은 좀 흥미로운 게 의무적이지는 않아요. 의무적이지는 않는데 그런데 보험 에이전트가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손님에게 보험을 가입을 할 때 꼭 권유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런 게 있는데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이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보험을 파시는 입장에서 꼭 물어봐야 되는 거죠. 물어봐서 그것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요. 최근에 제가 도와드리는 다른 변호사님이신데 이 변호사님이 사고가 났는데 본인이 UM을 안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쌍방이 내려서 인포메이션을 교환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풀웨이 같은 데서 사고가 나서 경찰이 출동하면 경찰이 그냥 운전자들 그대로 그대로 차에 쓰라고 그러고 본인이 경찰이 받아서 폴리스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그때 거기에 인포메이션을 적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폴리스 리포트를 받아보기 전까지는 상대방이 만약에 보험이 없다 그러면 본인도 UM이기 때문에 UM이 없기 때문에 커버리지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노심초사했었는데 다행히 상대방이 보험이 있는 걸로 나왔고 그래서 그걸로 지금 치료도 하시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통사고 변호사가 아니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제 UM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아마 바꾸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UM은 한번 꼭 꺼내보셔서 하시고 그다음에 좀 금액도 아까 상대방을 다치게 했을 때 저희가 10만 불 정도로 해놓으시라고 그랬는데 남만 좋은 일 시킬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도 한 10만 불 정도로 같이 높여놓으시면 되겠고 대신에 그 보험료는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실제로 우리 재난 전도사님께도 제가 한번 잠깐 언급하면 실제로 보험료가 잘 해놓으셨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나요. 한 달에 한 5불 정도 한 6불 정도 이렇게 내셔서 몇만 불의 커버리지를 받으시고 계시니까 이것은 꼭 하셔야 되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높지가 않네요. 5불, 6불이면요. 거기에 비해서 아까 그 컬리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60불 이 정도 되니까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만 불 정도 우리 변호사님께 추천해 주신 금액이고요. 그 다음 이제 렌털카도 네 렌털카도 이렇게 하는데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렌털카는 꼭 해놓으시면 좋은 게요. 보험료가 이것도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 한 달에 5불 정도면 한 1000불 가까이 렌털카를 탈 수가 있는데 내 잘못으로 했을 때도 탈 수가 있고 또 상대방 잘못으로 했을 경우에도 렌털카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쌍방이 어떤 CCBB가 가려지기 전까지는 상대방 회사에서 렌털카를 제공을 안 해주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내 거를 통해서 타야 되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또 요즘은 차 수리 기간이 한 달에 안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한 달 정도는 커버해 주지만 제 차를 제 보험을 통해서 또 한 달 보험을 혜택을 받으면 두 달까지 렌털카를 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빼지 마시고 이거 아끼시려고 빼서 실제로 좀 곤란을 겪으시기 불편하신 분들이 좀 계시니까 꼭 가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가입하시라고 렌털카 꼭 가입하시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메디컬 페이먼트 또 있을 것 같아요. 메디컬 페이먼트는 이게 아마 가입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치료비인데요. 이것은 내가 잘못했던 안 하던 치료비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내가 건강보험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굳이 가입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건강보험이 없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 잘못으로 사고가 나서 내가 다쳤을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클레임도 못하고 내 보험으로도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꼭 하시는데 한 5,000불 정도 해놓으시면 괜찮고요. 한 5,000불 정도요? 해놓으시면 좋은데 1,000불, 2,000불, 5,000불인데 1,000불만 하셔도 사실은 어느 정도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고 한 5,000불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사고 났을 때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카이로프렉틱이나 한의원을 통해서 치료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보험료가 얼마 안 돼요. 한 달에 한 5,6불 정도만 되시면 실제 유사시에는 몇천 불의 커버리지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메디컬 페이먼트도 한 달에 한 5불에서 6불 정도라고 하니까요. 건강보험이 있다면 굳이 가입할 필요는 없으시지만 그렇지 않다면 꼭 커버리지를 들어주실 것을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 보험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가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결론이 뭘까요? 네. 보험이라는 것은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보험 팔러 온 게 아니고 제가 자동차 교통사고를 많이 담당하니까 보험이 없어서 보호를 못 받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런 거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 보험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미리 지금 제거하는 게 이제 보험의 효과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사고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 또 날 수도 있으니까 보험을 통해서 그 미래의 위험을 이렇게 방지하는 제거를 하시고요. 대신에 조금 더 그 내용을 아시면 비용도 절약하시고 또 효과적으로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예. 좀 제대로 좀 잘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눠봤고요. 교통법 상유 관련해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정대용 변호사님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 안내해 주실까요? 네. 전 연락처는요. 그 213-700-3159 213-700-3159고요. 그 다음에 뭐 구글이라든지 검색창에 제 이름을 치시면 또 관련 칼럼이나 또 연락처가 나옵니다. 네. 구글에 정대용 변호사 치면은 또 여러가지 칼럼들이 나오니까 정보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정대용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미주, 보금, 방송에 예수님만 전해요.